오늘은 맛있는 황태 해장국 한 그릇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산 백석동, 일산 칼국수가 있는 거리에 상당히 괜찮은 황태 맛집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황태우라는 식당인데요. 황태우 이곳은 이제 오픈한지 2년 정도 된 그런 곳인데요. 일산에서 보기 드문 그런 황태의 맛집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황태의 전문점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요. 이곳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주차는 식당 앞으로 가능하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화요일에는 효무입니다. 식당 앞에 이렇게 메뉴들 가격이랑 같이 적혀 있고요. 또 황태의 효능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당 내부는 적당한 사이즈로 입식이랑 자식 테이블들 있었고요. 또 편한 곳에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이 메뉴판을 보시겠습니다. 메뉴판 보시면은 황태 해장국부터 비빔밥, 칼국수, 콩나무 해장국까지 좀 다양한 메뉴들 있고요. 원산지 표시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한쪽에 또 좋은 문구도 있었고요. 또 연예인분들 사인도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은 바로 물부터 주시고 있을 거 다 있고 깔끔하니 친절해서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황태 해장국 주문하니까 이 다데기랑 소금 따로 주시는데요. 황태 해장국도 이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뭐 밑반찬이라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이 황태 해장국과 함께 나오는 밑반찬으로 김치랑 무김치랑 두부랑 있었는데요. 다들 직접 만드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맛이 좋았고 황태 찍어 먹을 소스도 따로 주십니다. 밥도 적당한 양으로 되게 좋은 쌀로 지어진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황태 해장국. 일단은 뭐 보기만 해도 육수가 상당히 진해 보이는 제대로 우러난 그런 황태 육수이고요. 황태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황태 이 가시 없이 손질 잘 되어 있어서 황태 특유의 약간 꼬드란 맛있는 그런 식감 느끼기에 딱 좋았고요. 이 밥 말아서 다데기 넣어서 먹어줬는데 확실히 이 집에 이 고추 다데기는 생각보다 꽤 매운 편이니까 조금씩 넣어서 취향에 맞게끔 넣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태 해장국. 와 진짜 육수가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황태 해장국입니다. 황태를 거의 5시간 이상 푹 고안해서 이 육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말 진한 육수 너무 마음에 들었고 되게 뭔가 보양 먹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황태도 손질 잘 되어 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기 맛있는 그런 황태였고요. 일단은 일산이랑 파주 쪽에 황태 해장국 집들이 잘 없는데 일산의 이 집은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그런 진국 같은 황태 맛집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파주에서 유명한 황태 해장국보다 훨씬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또 황태 칼국수 맛보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 또 칼국수 생각나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집에 이 황태 칼국수 김치랑 깍두기 같이 나오는데 역시나 둘 다 먹기 좋았고 칼국수는 상당히 큰 대접에 양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황태 해장국과 같은 육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육수였고요. 진한 육수 좋고 이 황태랑 칼국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황태 칼국수입니다. 저 태어나서 또 황태 칼국수는 저도 처음 맛을 보는데 역시나 황태 맛있고 칼국수 면발도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산은 닭 칼국수가 워낙 유명한데 황태 칼국수 이것도 정말 별미라는 생각 들었고 국물이 워낙 좋으니까 정말 좀 어르신들 방문하시면 다들 만족할 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황태 칼국수도 황태 해장국과 더불어 상당히 입맛에 잘 맞고 취향 저격해 주는 그런 맛이었고요. 일단은 일산 닭 칼국수도 좋지만 황태 칼국수도 비 오는 날 좀 먹으러 추천해 주고 싶은 그런 메뉴입니다. 이 황태 해장국 되게 해장하기에도 좋고 정말 식사용으로도 좋았는데 황태 칼국수도 식사용으로도 좋고 해장용으로도 좋은 그런 칼국수였습니다. 국물 맛있으니까 당연히 다 마셔줬고요. 이 황태 후 이곳 좀 우연히 알게 되어서 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산에서 보기두문 황태 전문점으로 좀 해장이든 식사로 방문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일산에서 한 번쯤 가볼만한 그런 곳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누구랑 같이 가도 다들 좀 만족스러운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